자 2교시 주제입니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황폐하게 만드는 병 치매. 치매보험 바로 알기 알아볼까요? 오늘은 뭐 치매의 총 정리편이 될까요? 1교시에 이어서 2교시도 치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치매보험을 가입하면 바로 보장이 되느냐라는 시청자분의 질문들도 참 많은데요. 선생님 이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궁금하거든요. 치매보험의 경우 보험의 계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의 보장 제외 기간이 존재합니다. 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 또는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그때부터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상해나 제외를 원인으로 하는 치매 진단의 경우에는 치매보장 개시일에 바로 계약일부터 시작되니 그것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보장 제외 기간이 지나야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선생님 보장 개시일 이후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에서 말하는 치매 진단 확정이란 보험 기간 중에 검사 결과가 경증 치매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로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4월 10일에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90일의 상태가 지속된 7월 9일의 치매 진단 확정일이 되게 됩니다. 다만 장례에 더 이상 호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최종 진단 확정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에서 치매 진단의 확정은 90일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즉 치매보험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이 지난 치매보장 개시일 이후에 치매 진단을 받으시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치매 진단의 확정으로 보고 치매보험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장 개시일 이후죠. 치매 진단 받고 90일 이상 지속이 되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치매 단계에 따라서 보험금의 차이가 있는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선생님 차이 있나요? 네 여러 진단 검사 중에 약관에 나와 있는 임상 치매 척도인 CDR 척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CDR 척도 1점인 경우 경증 혹은 경도의 치매 상태로 보게 되고 CDR 척도 2점인 경우에는 중등도의 치매 상태, CDR 척도 3점 이상인 경우에는 중증의 치매 상태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매 상태에 따른 분류는 당연히 보험금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보험금의 차이는 가입한 상품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보험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매 상태에 따라서 진단, 보험금의 차이가 좀 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점이요. 보험금을 청구를 할 때 우리가 CDR 척도라는 것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서류들도 필요한 건지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질문에 답변해 주신다면요. 네 먼저 치매에 대해서는 치매 진단 3단계라는 것을 알아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치매 진단과 그리고 이 치매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1단계 치매 선별검사 대표적으로 인지선별검사인 시스트 혹은 MMSE 등이 있고요. 2단계는 치매 여부를 진단하는 진단검사 앞에서 말씀드린 CDR, GDS 등의 여러 검사들이 있고요. 3단계는 치매 원인을 확인하는 건별검사를 통해 치매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각각의 단계에 따른 각각의 검사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선별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3단계 검사를 모두 다 받아야만 하는 건지요? 치매 진단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매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해서 진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진단 및 원인 질환 간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에 각각의 검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검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치매를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경도의 치매만 해당이 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먼저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치매가 보장되는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는데요. 이후 어머니가 경증치매로 진단되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가입한 보험에서 경증치매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A씨가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중증치매를 붙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거에 판매가 되었던 치매보험들의 경우에는 경증치매는 보장하지 않고 중증치매만을 담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증치매의 경우 CDR적도 1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지만 사례에서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CDR적도 3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치매 상태가 되었을 때만 보장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보험의 가입 시점 및 보험의 상품에 따라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장 내용은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에 따라 보장이 다르기 때문에 약관을 확인해라 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중증치매 상태라고 하면 대부분 좀 기억상실이다라고 인지하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보험금 청구에는 좀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이럴 때 어떡하나요? 이번 경우도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씨는 최근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아들인 D는 C의 명의로 가입된 건강보험이 치매도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동을 못하는 C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의 청구권자인 C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매우 난감해했던 사례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치매보장 상품은 보장의 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정 대리 청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 대리 청구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언제 누가 지정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또 물음표가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네, 지정 대리 청구인 제도는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도 가능하고 그리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해 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인인 경우에만 지정 대리 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약을 할 때나 그 이후에도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아무나 지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정 대리 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자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거나 피보험자의 삼촌 이내의 친족이 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 2인 이내 지정이 가능하며 2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대표 대리 지정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좀 대상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2명까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대표적으로 받는 분, 또 지정이 되는 분은 또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정 대리 청구인 제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 대리 청구인 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동일인인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 대리 청구인을 지정한 이후에 만약에 보험 수익자가 변경이 된다면 지정 대리 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선생님, 치매로 진단받는 경우 치매보험 말고도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원인에 따라서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분류표에 신경계정신행동장애에 해당하게 되며 치매의 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다르게 되는데요. 약간의 치매의 경우에는 지급률이 40%, 뚜렷한 치매는 60%, 심한 치매는 80%, 극심한 치매는 100%의 지급률에 해당하게 됩니다. 후유장애의 경우 가입금액에 대해서 해당하는 지급률만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질병 후유장애로 1억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치매에 해당되게 될 경우 가입금액의 지급률 40%를 곱한 4천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치매를 진단받고도 또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진단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알코올 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선생님, 치매보험 보험상의 절차 어떻게 되는지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보험이 다른 보험과 좀 특이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총정리해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매 상태란 보험의 계약일 이후에 발생하는 재해나 또는 질병으로 보장 개시일 이후에 중증 또는 경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치매보장 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이 되는 다음 날부터이며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보장합니다. 인지장애란 CDR 척도가 일정 점수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로 치매보장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 시점부터 90일 이상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진단 조건으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게 되며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경증 치매의 경우에는 뇌 영상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검사들을 종합하여 경증 치매로 진단이 내려진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알코올 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로 인한 치매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매보험 보상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뇌 영양제를 처방받으면 치매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뇌 영양제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하여 복용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치매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치매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의 의무기록상에 인지기능의 저하 혹은 초기 치매라는 진단이 남게 되는데요. 치매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뇌 영양제를 처방받게 되면 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점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아까부터 제가 계속해서 궁금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은 했지만 보장 개실 이전에 치매로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또 의문심이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고객은 가입 후 5개월 시점에 건강의 악화로 병원을 방문하였고 치료 중 질병에 의한 중증 치매 CDR4점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 무효처리되어 보험금이 지급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치매 보장 개실 이전에 치매로 진단 확정된 경우 계약은 무효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험기관 중에 발생한 상해 혹은 재해로 인한 치매 진단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